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브이 영화 김지영이고요.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하두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 365일 저를 계속 찌르는 질문. 선생님, 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이거요. 영어 이제 맘 잡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요. 자, 근데 이게 뭘 반증하는 거냐면 네가 안 했다는 거지, 그치? 또는 등금이 높으신 분들도 좀 뭔가 불안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들은 다 불안감에서 출발하는 거죠. 안 했기 때문에 나오는 불안감, 또는 했지만 애매하게 했기 때문에 나오는 불안감. 자,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저의 경험에 빗대가지고 제가 좀 정해드려 볼 거야. 사실 이 공부를 정해주는 거는 좀 맞지 않는 의미일 수도 있어. 사실 그냥 하면 돼,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좀 무책임한 것 같고 분야별로 제가 전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짧게 좀 얘기를 해버릴 테니까 기존의 공부방법에 아예 없으셨던 분들은 그냥 이대로 하시고요. 있으셨던 분들은 중간에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 한번 얘기해 볼까? 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얘들아. 단어, 그 다음에 문장해석, 그러니까 어법구문적인 것들이요. 그냥 단순 문장해석입니다. 다시 이거. 그냥 단순 문장해석, 의미를 떠나서. 그 다음 문장인데, 여기도 문장이고 여기도 문장인데. 아, 이 문장은요. 문장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며, 의미론적으로요. 어떤 시각으로 봐야지 내가 지문을 뚫어낼 수 있는가. 그거 얘기를 좀 할 거고. 세 번째로는 문제, 지문, 여기는 약간 유형독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 단어. 사실 제가 하루에 몇 개씩 외워야 돼요? 이거는 전국민의 어떤 공통 질문인가봐요. 이거에 대해서 원래 답하면 안 돼, 제가. 야, 하루에 단어 몇 개 외워야 돼? 영어가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물론 범위가 있긴 있지만, 영어에 끝이 있니, 얘들아? 그냥 많이 외우면 돼. 근데 이 퀘스트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여러분들 이걸 좋아하시잖아. 그래도 딱 잡아줬으면 좋겠다잖아. 그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건 법칙은 아닙니다만, 제가 했었던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요, 단어요. 일단, 전 개인적으로 하루에, 단순 암기 단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그냥 생 암기. 하루 100개였어요, 저는. 이유는 없고요. 그냥 100개요.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잘 봐봐. 이제부터가 중요한 얘기야. 어떤 특정 시간을 뭐 1시간, 뭐 한 30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암기를 해? 그건 절대 하지마. 이거는 확실해. 그렇게는 아니야. 단어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거야 이거. 중요한 얘기는 이거. 저는 하루에 이 100개 범위를 20번 정도를 반복해서 회독했습니다. 회독했다는 건 계속 읽었다는 소리죠. 근데 어떻게? 분산시켜서. 그러니까 분산시켰다는 건 뭐냐면, 단어 개수를 분산시킨 게 아니에요, 얘들아. 하루라는 시간을 아침에 조금, 어때? 조금, 조금, 조금 해서 끝까지, 자기 전까지를 이렇게 분산시킨 거야. 왜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게, 딱 앉아가지고 외우자.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여러 번 노출이 많이 되면 잘 외워지는 게 있어. 전화번호 같은 거. 한 번 들었을 때 쉽게 잊혀지는 거잖아. 근데, 이때 잠깐 듣고, 또 이때 잠깐 듣고, 좀 하나만 한 번씩 듣는 거. 그거를 저는 이용했던 편이에요. 그래서, Q&A 게시판 같은데, 하루에 몇 시간 단어 공부해야 돼요? 모르겠고요. 여러 번 분산시키세요. 20번? 이건 제 개인적인 횟수였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읽었으면 좋겠어. 자, 근데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첫 번째 1회독했을 때, 한 번 쭉 읽을 때는, 뭘 목표로 하시냐면, 일단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아, 이 단어는 알고, 요건 좀 애매하거나, 아, 이건 모르겠어. 이 작업을 먼저 해야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100개가 아니야. 전체는 100개지만, 100개 이하로 쭉 떨어지죠. 실제 네가 외워야 되고, 공부해야 하는 개수가 좀 떨어지죠. 좀 부담감이 좀 적겠지. 그 정도의 초벌 작업을, 주로 저는 아침에 했습니다. 학교 들어, 이제 제일 먼저 가가지고, 빨리 이렇게 100개를 쭉 이렇게 쇼팅을 해놨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 다음부터는, 짜투리 시간 계속 이용해가지고, 분산시키라 했었잖아. 뭐, 아침에 한 번 회독하고, 시간 좀 남으면 한 번 더. 그럼 주로 뭐 위주로선 공부했겠어요? 당연히 세모와 X 위주로 이제 계속, 뭐 소위 여러분들에게는 단어 조직위를 들어갔지, 뭐. 그리고 아침에 뭐 쉬는 시간 한 3번, 그럼 벌써 5번 노출되지. 점심시간, 오, 이때 또 밥 먹고, 야, 음, 음, 매점, 음, 매점 가서 뭐, 다음 수업 시간, 이러지 마시고, 하세요, 이거. 그럼 점심시간만 해도, 제 생각에는, 거의 한 4번 이상은 할 것 같은데. 그럼 점심시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면, 거의 한 10번 정도는 읽을 만한, 구멍이 나와, 얘들아. 해봐, 해봐. 안 되면 좀 줄이면 되잖아. 그리고 학교 끝날 때까지 쉬는 시간, 뭐 한 15번 정도, 그리고 집에 갈 때, 그리고 자기 전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분산시키는 거지. 어, 저는 그랬습니다. 한 10번 이상 정도 넘어가는 순간, 이젠, 아, 진짜 보기 싫은 단어들이 있어. 이제 웬만큼 되는 단어들, 특히 이 세모범주에 들어가는 놈들은 이제 슬슬 머릿속에 들어가고, X도 조금 몇 개는 들어가. 그때, 아, 이건 알지 하고 빨리 넘기지 마시고, 차분하게 아는 것도 다시 봐야 돼. 자꾸 여러분들, 아, 이쯤 되면 알겠지 라는 그런 느낌적인 단어가 있잖아. 어디서 본 적 있던 단어. 아니, 채우셔야 돼, 횟수를. 자, 근데, 이런 놈이 있어요. 이런 놈이라는 건 단어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해서 20분 동안 봤는데, 죽었다 깨놔도 안 되는 시끼들이 있어요. 안 헤어지는 놈들. 이거 뭐 별거 있어요? 이거는 따로, 단어, 노트에다가, 몰아넣었습니다. 몰아넣기. 그리고 얘는, 좀 집중해서 공부했어. 시간 좀 잡아가지고. 특별관리대상. 관리대상이야, 나한테.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요, 단어는요. 안 하신 거지. 자꾸만 어떤 방법이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 선생님, 저는 100개가 너무 많아요? 알았어요. 그럼 50개부터 시작해보십시오. 하세요. 참고로, 하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이요. 그러다가 한 1000개 정도 쌓인다? 그럼 한 번 좀 누적 복습하는 시간 좀 갖고. 그리고 또 다음 1000개 또까지 가고, 또 누적 복습하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조절하셔야 되지만, 매일 하라 그랬잖아. 물론 제가 기계가 아닌 이상, 저도 예외적인 사항이 한두 번 있었겠지. 못하는 날도. 근데 그게 연속해서 이틀 이상 가면 안 돼. 매일 하셔야 돼. 전 심지어 제가 진짜 사랑하는 저희 아빠의 아들, 아니, 아빠의 누나, 고모가 제 수능 보기 한 3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좀 하늘로 가셨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춘천의 병원 장례식장에서 상복 입고, 정말 막 꺼이꺼이꺼이꺼이 울으면서, 주머니에는 그 놈의 그 능률, 뭐 이런 거 있지, 능률 먹거나. 그게 아직도 있었던 게 아직도 기억나. 좀 잔인하지, 그치. 물론 거기서 제가 막 단어 외우고 이러지는 못하지. 근데 그게 항상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였다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어쨌든 매일 하셔야 돼. 자, 그다음. 단순 문장 해석. 얘는요. 최소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또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3개년치 모의고사 문제집 하나 사세요. 시중에 많습니다. 책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뭐 이런 거 있어요. 하나 사세요. 유형별로 모아져 있는 거 말고, 회차별로 이렇게 되는 거 있지. 몇 년 몇 월, 그 다음 몇 년 몇 월, 이렇게 되는 그냥 쭉 시험지 형식으로 돼 있는 거. 그거 하나 사셔가지고, 해석과 구문 이거 공부하세요. 이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좀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 요거 요거. 문장. 이게 뭔 소리냐? 해석 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에 대한 문장을 보는 시각. 이건 좀 미안합니다만, 기존에 잘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하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수업이 필요합니다. 이건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야를 좀 넘어선 부분이 있거든. 굳이 선생님 얘기를 하면은, 이건 올인원 강좌죠.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문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수 있는 데에 대한 어떤, 이제 지문이 뚫리는가. 지문 뚫기. 됐죠? 네 번째. 그럼 이제 단어 되고, 해석 좀 되고, 문장 보는 시각도 생기면, 유형별로 독해하는 거. 이것도요. 사실 수업이요. 굳이 얘기하면 이거는 부의 독해는 건데. 수업 소개는 아니니까, 수업 소개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는 이제 유형별로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것이 애매한 분들은, 좀 수업 통해서 한번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지금 공부법 영상이잖아. 저, 어차피 단어는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야 이거. 특히나 등급이면 이제 2등급 초나 이하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냉정하게 진짜 고3이 되시기 전에, 또는 고1에서 고1 올라가시는 분들, 진짜 네가 진짜 난 제대로 공부하고 있었는지를 빨리 이걸 통해서 점검 한번 해야 돼. 자, 이걸 모의가사 문제집 사셔가지고, 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큰 틀도 제가 좀 잡아 드릴게요. 독해를 대상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독해 문제만. 일단, 첫 번째, 문풀 하세요 그냥. 혼자 푸세요. 두 번째, 풀고 세 점 하세요. 우와, 신기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 근데 세 번째, 푼 다음에, 아, 이래서 틀렸구나, 이래서 맞았구나. 다음, 넘어가지 마시고. 제발, 다시. 다음 문제, 넘기지 마세요. 그 문제 안에서 놀아, 일단. 자, 풀고 채점한 다음엔, 빨리 좀 뭘 좀 하시냐면, 단어체크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질문 이렇게 하나 있어, 얘들아. 문제 있고, 한번 쭉 풀었어, 이렇게. 풀었어. 뭐 틀렸어. 채점까지 했어.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야? 다시 하나씩 보시면서, 솔직히 네가 몰랐었던 단어, 애매했던 단어, 이런 애들 다 표시하시라고. 아, 이거 몰랐네.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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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얘들아? 단어 체크하시고. 뜻 달아 놓으세요. 뜻을 선생님, 요 밑에 달아야 되나요? 따로 빼야 되나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냥 밑에 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봐라. 단어 뜻을 다 달아 놨어요, 이제. 그럼 어떤 과정이 될 수 있냐면, 적어도 뜻을 다 달아 놨으니까, 넌 단어 문제는 없어진 거잖아. 지금 뜻 써놨으니까. 맞아? 그럼 다음에는 어떤 문제로 들어가야 되냐면, 가만있어. 내가 단어 뜻까지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단어는 오케이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뭐가 안 되는 애들이 또 생기냐면, 어떤 문장이 해석 자체가 안 되거나, 또 애매하거나, 또는 그냥 해석은 되는데 이해가 안 되거나, 애매한 놈들이 또 나와. 문장. 문장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너무 당연한 거야. 풀고, 채점하고, 단어 다 달아 놓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쭉 해석했을 때, 그래도 해석 안 되거나, 애매하거나, 또는 이해 안 되거나, 애매하거나, 이거 체크하시라고. 선생님, 그러면 이거 이해 안 되고, 해석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이건, 여러분들, 뭐, 메가스터디도 있고, 뭐, EBS도 있고, 여기저기에 모의고사 해설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서, 이분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 인강 통해서 해결하세요. 인강. 정 안 되면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됐어요? 요거까지가 기본이야, 얘들아. 이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기본. 만약에 욕심이 더 있으시면, 그래? 구조분석까지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제가 수업에서 올인원이나, 뭐, 도키에서 많이 얘기하는, 어떤 소재에 대한 성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니면 관계 파악하는 거. 요 정도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냥, 요 정도만 해도 된다고 봐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됐지? 네, 거의 얘기에 한 80% 이상 끝났습니다. 근데 봐라. 그럼 얼마나 해야 돼요? 독해 문제집 샀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또,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많이 해야 된다, 이래야 되지만, 또 이러시면, 또 안 하실까봐. 분량도 제가 한번 정해드려 볼게. 최소한, 여러분들, 매일, 한 7문항 정도씩은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봐. 이게 지금 제가, 3개인원치 모의고사라 했잖아요. 그럼 모의고사로는, 한 12개 정도 나와요. 12개는 뭐고. 매일 7문항씩, 조금 하루 정도 쉰다고 해도, 어쨌든 매일 7문항씩, 7, 7에 49니까, 일주일이면. 그거보다 조금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대략, 최소, 모의고사 회차로, 2회, 또는, 3회 정도까지는 가시는 게 맞아. 이거 되게 타이트합니다. 생각보다 힘들어요. 단어도 그렇고, 해석력 키우는 것도 그렇고, 결국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 정도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한 회 가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28문항 정도 돼요. 그럼 매일 7개씩만 하면, 7, 4, 7에 28 맞나? 4일 정도면 끝이 나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한 2회 정도씩. 조금 욕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가셔도 되고. 근데 저는 한 2회 정도씩은 했으면 좋겠어요. 2회 정도씩. 근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야, 저 2회 못하겠는데요? 그럼 일단 해. 일단 해. 개수야. 일단 시작하고 좀 늘려나가면 되지. 그리고 개수를 따지는 것도 웃긴 게, 어떤 문제는, 쉬운 문제는 좀 빨리 끝나. 아니, 그러면, 7개보다 좀 더 많이 해라, 얘들아. 또 7개 왔으니까, 그만 이러지 마시고.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쓸까? 매일 최소, 최소의 공문하지. 그러면 대략 어떻게 될 거냐면,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에서 한 두 달, 길면 두 달일 겁니다. 그럼 모의고사, 책 한 권이 거의 끝날 거예요. 뭐 해야 돼, 이제? 복습해야지. 첫 번째 할 때만 좀 필기 열심히 하고, 좀 이렇게 좀 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계속 보면서 읽으셔야 돼. 결국 영어는 많이 노출해야 돼, 얘들아. 처음에만 제대로 건들고, 아, 이거 해석 다시 하는데 안 되네. 다시 봐야지. 이제 이런 건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회독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후 최소한 3회독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 얘들아. 쉽지 않아. 됐어? 응. 하나만 더 갈게. 선생님, 근데 그러면, 7문제씩 하시라고 하셨는데, 7문제를 쭉 다 풀고, 처음부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 문풀, 채점, 그 다음에 단어 체크, 문장 체크, 글구조, 이거 한 문제의 단위로 하십시오. 제가 뭐라 했어요? 다음 문제 넘기지 말라 그랬지. 너네 자꾸 한 회 쭉 푼 다음에, 다시 앞에서 공부하려고 하잖아? 기억도 안 나. 그냥 한 문제 푼 그 느낌 그대로, 내가 뭘 모르는지에 대한 그 느낌 그대로, 다음 단계를 다 가야, 네 단점이 보여. 자꾸 쭉 풀고 나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네가 뭘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미 표시는 다 돼 있고, 이르지만 안 돼. 그냥 한 문항씩 공부하세요. 이건 문풀은 하긴 하지만, 문풀용이 메인이 아니고, 3번, 4번 같은 공부용이야. 하루에 몇 개? 7개 정도씩. 한 모의고사 최소 2회 정도. 다 끝나면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진짜 이 지문 안 봐도 다 알아. 하는 게 암기될 정도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아셨어? 음,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거 있잖아. 공부 방법 이거. 모의고사 가지고 하는 거 이거. 이거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니? 무조건 네가 여기서 단어 했었던 거에서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수업 또는 단순 단어 암기 보통 여러분들 이것만 하시는데 이걸로 절대 점수 안 오릅니다. 장담하는데 제 수업만으로 점수 오른다? 개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이건 요거 요거. 모의고사 네가 스스로 공부하는 거 이것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하는 거야. 그럼 어떤 현상이 생겨? 수업에서 했던 말이 네가 모의고사 봤던 거랑 막 겹쳐. 어? 저거 내가 봤던 건데. 그 만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수업만 듣고 받침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집어넣기만 하고 뭔가 이렇게 마주쳐주는 어떤 장이 있어야 되는데 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꾸 이렇게 넣기만 해. 단어, 수어 마주치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방금 얘기했던 너가 스스로 해야 될 3개는 집어. 그러면서 어법이나 구문이나 단어나 이게 하나의 어떤 사이클이 돼서 돌아가야 되지 뭐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뭐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걸 목표로 합시다. 이제 마무리예요. 이걸 목표로 합시다. 적어도 진짜 이제 대수능을 보러 가려면 한 권 정도의 문제집은 내가 모르는 거 없을 정도까지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냐? 너 그런 책 어떤 게 있니? 난 이 책은 진짜 거의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이 봤다. 모르는 거 있긴 있지만 그 정도까지 난 많이 봤다. 몇 권이나 돼. 그게. 그거 하나는 만들자고. 그거 하나는. 그게 모의고사, 상기능치, 문제집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마주치게 만들자고. 네가 공부하는 게 수업과 마주치고 혼자 암기하는 게 마주치게 만들자고.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여러분들이 이거 현장에서 많이 하고 상담 많이 하는데 성공률이 한 10명이면 한 2, 3명은 끝까지예요. 그 말인즉슨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겨워서 안 하는 거지.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셔서 3년 전 제가 가르쳤던 예지 학생처럼 27살이 뒤늦게 교대에 가기 위해서 도정이 됐던 3월달 모의고사 상대평가 때 7등급이 나와서 좌절했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교과서부터 고1, 고2 이거 다 검사해주고 막 현장에서는 그랬는데 이 친구가 결국에는 92점 맞았었던 것처럼 수능에서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뭐가요? 난이도가 아니고 이 노력을 매일 하는 게. 됐어? 네. 화이팅 하시고 이거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합시다. 해야 승리합니다. V영어 김지영이었습니다. V영어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